어서 오십시오 손님 죄송하지만 모든 음식이 품절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주세요 손님. 유명한 집인거 알았지만 10분만에 품절될 줄은 대체 누가 얼마나 많이 살았거에요. 그 원숭이같이 생긴 그 뭐였더라 소노공 아무튼 다 팔렸으니 빨리 돌아가 어이 어이.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. 삼당 다음엔 꼭 빨리 오길 바랄게 치킨도 피자도 너무 맛있었어 너도 그 맛을 꼭 보면 좋겠어. 소노공 밥만 줘.